엄마 태블를 손 다 안 줬어, 태리가! 태리! 언니 그러면 더, 더 굳네! 몇 번이 말했어, 언니! 언니 좋아도, 언니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녹는 거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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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하면, 그래도! 언니 안아줘야지, 안아줘야지. 뽀뽀? 언니 뽀뽀? 너무 힘들어, 이제 언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안아. 안아? 안아줘, 그러면. 아, 태리가 아니야. 태리는 이렇게. 자, 언니 올리고 하면 좋겠어. 응, 올리고 안아 봐. 응, 올리지 못해. 그럼 누가, 누가 안아. 태연. 이만 나야지, 그러면, 태리가 이만 낼까? 엄마가 들어서, 다시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태리를 안을게, 태리를. 응. 태리 일어나서 안아줘. 엄마, 샘이, 엄마가 안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태리 타면. 태리 타면 왜 힘들어? 응. 왜 뭐가 힘들어? 태리는, 돈 세고, 또 놀이차도 하고, 또 놀아주고, 또, 또, 책도 읽어주고, 또. 누구래? 또, 양고도 하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아니, 혜리한테, 돈 보내고, 놀아주고, 요리사도 하고, 또, 일하고, 또, 놀아주고. 혜리가 그렇게 했다고? 네. 혜리가 해줘야 돼? 응. 너무 힘들어서는, 오늘 땀으로 엄청, 그래서 쉬어야 돼.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겠네. 맞아. 뭘 먹으면서 쉬어야 되나? 아니, 그냥, 응. 그냥 쉬어야 겠어야 돼. 혜리, 표하고 피곤해서? 그럼 자러 들어갈까? 아니, 그냥 쉬어야 돼. 그냥 쉬어야 돼. 자면서 쉬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냥 앉아서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앉아서. 응, 앉아서 쉬세요. 혜리 언니, 혜리 때문에 잠시 끝났어. 응? 응?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응. 어떡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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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떡하지? 응. 아, 이제 일을 할 거야. 일할 거야? 무슨 일 할 건데? 아, 주방이 요리 사소하고. 응. 또 주방이 설거지도 하고. 또 책도 설거지도 하고. 테리가 이렇게 다 꺼냈잖아. 응, 테리가 다 꺼내긴 했지. 너무 일을 해야 돼. 응, 일해야겠네. 정도의 일을 해야 돼. 일본도 좀 해야겠다. 엄마들이라고, 테리소리라고, 아빠들이라고 모두 다 힘드는데 테리 때문에. 아, 왜 테리 때문이야? 테리 때문은 아니지? 아니야. 테리가 위험한 친구 하기가 너무 힘들어. 힘들어? 땀이 나고. 그래? 한번 해봐. 만져봐. 땀이 나고. 어머. 어머, 땀이 나왔네. 맞아. 테리 때문에 그래. 테리 때문에? 어. 그러면 테리 인터뷰를 해볼게. 테리씨? 테리씨. 테리씨. 테리 때문에 언니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 친구들도 그러면 어쩌지. 친구야 그래서. 친구들은 나중에 힘든 테리 때문에. 응. 조정. 테리는. 응. 테리야. 너 어머니한테. 배 속삭이는 질문. 딴 탈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엄맛 안 들리며. 맞아. 그래서 테리님 오늘 선물 못 받아. 어떡할 거야? 언니만 받을 거야. 어. 아. 아. 테리 짱 붙이는 거 아니야. 웃는 거 아니고. 어. 왜 웃는 거 아니야. 왜 웃으면 안 돼? 아. 오늘 하리 혼나니까요. 혼내는 거예요? 테리 때문에. 테리 때문에. 테리 왜 혼내요? 테리가 약속. 테리야. 이제. 언니 말 안 할 게 아니라 이제 언니 말 약. 테리야. 언니 말 드리기 약속. 약속. 테리야. 언니 과자 타 줄게. 응? 테리. 입맛 다시고 있다. 테리야. 너무 웃겨. 테리야. 오늘 언니 말 드리기. 알겠지? 아니. 진짜 웃겨? 테리야. 이러게 웃는 거. 이렇게 웃는 거. 하이. 하이. 테리야. 하이. 파이. 마을. 파이. 마을. 마을. 마.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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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야 어린이집에서 잠 안잤지? 응 나 잠 안잤지? 응 그런거 같더라 응 어떻게 하라고 할게? 혜리 너무 놀고싶어서 놀고싶어서 안잤어? 응 혜리는 잤다 안잤다 그래 잠이 안왔었어? 아니 잤다 안잤다 그래 잤다 안잤다 응 잤다 잠이 깼다 안깼다 이랬어? 응 그랬어? 그래서 잠을 잘 못잤구나? 응 너무 놀고싶어서 너무 놀고싶어서? 언니 피곤이 안좋아 피곤이 안좋아? 응 피곤했구나 응 그렇구나 엄청 혼낸다고 했잖아 혜리가 혜리가 엄청 혼낸다고 했잖아 혜리를 아니야 그럼 어떡해 아아악 날렸어 테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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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리 애가 하는거 아니고 엄마가 아는게